이거 딱 지민구네 야 잘한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다 어딜가야 간다 줄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하나 둘 셋 정말 민망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음에 한 개 더 빼요 이게 안되나보다 이게 앞모습이 아니라 다행이지 앞을 보셔야 되는데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야 이거 벌칙이 아닌데요? 아하하